왜 그래도 우리 의미 있게 15주년을 선물로 만들어주자, 어때? 서로에게? 저요. 그런데 각자 자기가 만든 게 마음에 들면 그냥 갈 때 바꿔봐도 돼. 아니? 아니. 나는 네가 만든 게 더 마음에 들 것 같아, 그런 얘기야. 나도 내가 만든 게 마음에 들면 어떡해. 일단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보자, 어때? 그래도 서로의 감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. 매니저랑 아티스트랑. 없어졌냐, 그 콘셉트. 그러게. 보다 보니까 브이로그 같지 않냐? 맞아. 저희가 스케줄 안 할 때는 정말 언니 동생 하면서 편하게 지내는. 말투 못해. 왜 또 꽁트하는 거야? 아니, 말투 왜 못해. 아니, 꽁트 안 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리신 건 아닌가요? 어색해서 웃기겠어. 너무 웃기겠어. 너무 웃기겠어. 어색해서 웃기겠어. 어색해서 웃기겠어. 진짜 웃겨. 예빼랑 뚝디. 맞아. 예빼랑 뚝디. 너무 좋아. 예빼랑 뚝디. 예빼야. 뚝디야. 근데 얘가 키가 커서 화면에 잘. 너 꼭 인생이 수영이 같구나? 너 춤출 때 힘들겠구나? 태연이 써니. 뭐래? 갑자기? 뭐래? 근데 뭘 봐도 진짜 그렇게 멤버들이 떠올랐지. 맞아. 소품을 봐도 멤버들이 이렇게 떠올랐고 그래야겠죠. 오늘 저와의 일정 어떠셨나요? 오늘 비도 정말 많이 오는데 좀 졸렸거든요. 완전히. 거의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더라고요.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고 좀 그랬는데 덕분에 수영님과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즐거웠어요. 특히. 지금 꽁치네. 게임하고 있잖아요. 이런 게임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거 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래도 이런 또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가든을 해가지고. 다 식적. 좋았어요. 그런데 제가 수영님이 좀 케어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에요.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. 진짜 가져가. 응. 혼자 가져가. 너 마음에 드는 걸로 해. 마음에 드는 걸로 해. 그랬더니. 제가 만든 거야. 당연히 제가 만든 거야. 지가 지껏 가져가겠대요. 너 마음에 드는 걸로 해. 그랬더니. 오케이-나요 Und? 다음에 또uter. 이 그다음에 miss 좀BS. 이라고요.